가족, 돈, 꿈, 가치관 등 다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텐데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 건강을 손꼽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게 되면 대부분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들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강을 잃는 아픔을 일찍 겪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의루는 스물 살 한창 좋은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는 삶이 얼마나 고달플지 마음이 아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루는 1986년 생으로 2006년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데뷔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삼촌의 애인인 담임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학교짱 이윤호 역을 실제 본인 성격인 것처럼 실감나게 연기에 데뷔와 동시에 청춘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오랜 시간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줬는데요. 이순재, 남은희, 정준하, 박혜미, 박민영 등 인기 연예인이 총출동한 시트콤이기도 합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의 배역을 따내기는 참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의루는 거침없이 하이킥의 남주인공 이윤호 역을 뽑는 오디션에서 무려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후에 김병욱 감독이 말하기를 웃는 모습이 예뻐서 뽑았다고 하는데요. 정의루는 잘생긴 외모에 해맑고 순수한 웃음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이후 TV 드라마의 로맨스물과 피전 사극 위주로 커리어를 쌓았으며, 2011년에 49일과 꽃미남 라면 가게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해를 품은 달이 대박이 나며, 하이킥 이후 4년 만에 다시 인기가 돼 오르기도 했습니다.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를 마지막으로 곧 입대를 했고, 2019년 해치에서 복귀를 했는데, 드라마가 좋은 평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드라마 호쌈 운명을 훔치다에서 남자 주인공 바우 역을 맡아 열연하며, MBN 드라마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흥행가도에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예전보다 안정된 연기력과 여전한 소년 같은 이쁜 미소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정의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쳤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동갑내기 친구와 강원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인이 돼서 떠나는 친구들과의 여행, 설렘이 가득했다는데요. 하지만 여행은 시작도 되지 못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그들을 덮쳤는데요. 그 차에는 한류스타 이민호와 정의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사망하고, 이민호와 정의로 등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정의로는 사고 직후 뇌진탕과 뇌출혈을 일으켰고, 사고 충격으로 부분 기억상실증까지 진단받았습니다. 특히나 손목 부상이 심했는데요. 손목뼈가 으스러지고 왼쪽 골반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사고 직후 꾸준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는 당시 거침없이 하이킹 남자 주인공에 캐스팅되어 촬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촬영 스케줄에 맞추느라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후 다른 드라마에서 액션 등 몸을 쓰는 연기를 하면서 후유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4개월간의 치료만 받고,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출연했다고 하여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 사고로 철친이었던 이민호는 약 7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고, 특히 다리 부상이 심각해서 허벅지에 46cm 길이의 철심을 박는 등 응급치료는 받았지만 몸은 100%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른 상황이라는데요. 이민호 역시 드라마 꽃보다 남자 촬영 등으로 제때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정의루 이민호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정의루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여 보충역으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묵묵히 보충역까지 다녀온 정의루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싶었으나, 하늘은 정의루에게 다시 또 절망을 주었습니다. 정의루가 27살이 되던 해 어느 날부터인지 두통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검사 후 정의루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2006년에 겪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뇌동맥류는 뇌에 있는 동맥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인데요. 원인은 불명이나 정의루처럼 사고 후유증이나 고혈압, 동맥형화, 동맥류의 합병증으로 발병될 위험이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터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전조증상 없이 지내게 되는데, 빨리 치료가 되지 않으면 혼수상태에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인데요. 정의루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위치가 너무 앞에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해야 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심상차는 게 보이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이 최악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치안폭탄 같은 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27에 꽃다운 나이에 그런 병을 얻게 된 것이죠. 얼마나 절망스럽고 무서웠을까요? 정의루가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후 겪었던 심리적인 공황을 전하며, 치안폭탄 같은 병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정의루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어,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우울증도 왔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사람도 안 만나고, 한 달 동안 집 밖도 안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산퇴하고 술래길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정의루는 나를 내려놓자고 생각하고 산퇴하고 술래길을 혼자서 세 번 다녀왔습니다. 비우려고 갔던 여행인데, 오히려 많은 걸 얻고 와서 자신감도 생기고 좋았습니다. 누군가 불러줘야 하는 직업이라 그런 불안감이 컸는데, 산퇴하고 다녀온 뒤부터는 현재를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고 나서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단순한 패턴이 반복되니까요, 라며 여행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재 정의루는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의루는 내동맥류와 함께 부분 기억상실증을 겪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예전 교통사고 때문에 부분 기억상실증이 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찍은 휴대폰 사진이 무려 7만 장이라는 정의루는, 사진을 따로 백업하면서도 지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사진으로 기록하면 기억할 수 있으니까, 사진으로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여주듯, 그의 사진첩에는 수많은 음식, 여행, 셀카 사진들이 가득했고, 미적함각은 없는 오직 기록용에만 집중한 사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정의루는 부분 기억상실증 증상에 대해 아는 지인인데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의루처럼 내동맥류로 고생한 스타들이 또 있는데요. 원조 한류스타 안재욱도 과거 내동맥류로 인해 지즈마카 출혈이 발생했고, 미국에서 5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큰 수술이라 많은 팬들이 걱정했었는데요. 현재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영화계에서 종행무진 활동 중인 윤계상도 내동맥류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우연히 내동맥류를 발견하고 시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술 후 건강해진 근황을 밝혔는데요. 지속적인 추적관리는 해야 하지만, 일단 위험한 상황은 넘겨서 참 다행입니다. 정의루도 현재 3개월마다 꾸준히 검진을 받고 있으며 관리하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위치가 안 좋아 수술도 어렵다고 하지만, 얼른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정의루도 수술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여 큰 질병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루씨도 아직 젊은 나이니 얼른 치료하시고, 죽음에 대한 무서운 걱정은 후를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웃는 모습이 참 이쁜 정의루씨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다음 작품이 기대됩니다.